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에서 한 간부가 갑작스럽게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를 두고 코레일 안팎에서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해당 간부가 윤석열 후보 측이 최근에 전국순회 홍보를 위해서 빌린 윤석열 차 계약의 코레일 측 담당자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계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코레일 측에서 담당 간부를 본보기로 시생양을 삼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이번에 코레일하고 정치권에 따르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소속의 고객 마케팅 단장이었던 A씨가 지난 21일에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A씨는 코레일에서 35년을 넘게 일하면서 주로 고객 마케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기 인사도 아니었고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서 본사 요직에 있었던 해당 간부를 자회사로 발령이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조직 안팎에서는 이거는 좌천성 인사가 아니면 해석하기가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레일 내부라든가 정치권에서 A씨가 이끄는 고객 마케팅 단위 윤석열 후보 측하고 최근에 전세 열차 계약을 맺은 것이 좌천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오늘 설 연휴 직후에 무궁화호 열차 4량을 빌려가지고 윤석열차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방 도시를 돌면서 정책이나 공약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9일에 밝힌 바가 있으며 이와 같은 행보는 현재 이재명 측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대학마 성격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준비한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는 같이 해당 전세 열차를 타고 평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을 돌 계획이며 해당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코레인의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고 2월 내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지금 인사 시점하고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A씨는 윤석열 차 운영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이틀 뒤인 21일 날 갑자기 인사 발령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고 코레일 내부 사정에 밝은 철도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열차를 빌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민주당 등에서 코레일 측에다가 전세 계약이 어떻게 승인이 된 것인지 묻는 자료 요구가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때문에 코레일이 곤혹스러워하면서 민주당에다가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레일이 전세 계약 부서 총 책임자인 A씨를 좌천 인사해가지고 외부에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코레일 측에서도 분명히 시점상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 하지만 윤석열차 계약 때문에 A씨가 좌천된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냈으며 A씨가 좌천이 된 것은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사고라든가 논란의 책임을 물어서 문책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난 5일에 발생한 부산행 KTX 산천 열차 탈선 사고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울산 울주군 남창역에 무궁화호 정차 여부를 두고 지역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라고 얘기했으며 코레일 측에서는 탈선 사고 당시에 안내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고객 서비스 총 책임자인 A씨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인사는 나이슨 코레일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레일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징계성 인사를 하면서 당사자인 A씨의 소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인사 하루 전에 느닷없이 통보한 데다가 국토부 항공철도 조사위원회에서 탈선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A씨에게만 책임을 물어가지고 문책을 해가지고 좌천한 것은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코레일 일각에서는 지금 코레일 측에서 책임을 묻고 있는 사건 관련들 해가지고 문책을 받은 직원이 A씨 밖에 없어서 더욱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고객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탈선 사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좌천을 당하는 것인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차라리 안전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좌천당했으면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열차 사고가 났는데 마케팅 담당한테 책임을 묻는다? 글쎄요. 아무튼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사실 말이 좀 많이 나왔던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집권 초기에 학원 상담실장 출신이었던 문 대통령의 그 지지자를 코레일 자회사에 이사로 꽂아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이번 정권 내내 계속해서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동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번에 그 좌천성 인사가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나희승 사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캠코더 인사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던 인물입니다. 아무튼 뭐 네티인들 역시도 이번 인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탈선 사고하고 마케팅팀의 팀장하고 무슨 상관하는지 도저히 연결고리를 모르겠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3부 토건축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다가 선물을 보냈던 내역도 공개가 되어가지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지난 25일에 한겨레신문하고 YTN 측에서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7차례에 걸쳐가지고 조나묵 전 3부 토건 회장의 명절 선물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받았다라고 보도했고 이들 매체는 윤 후보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였던 2002년 시절부터 받아왔었던 이 선물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선물 리스트를 보니까 김이라든가 곶감, 밤 이런 것들이고 2009년부터는 정육을 쭉 받아오다가 2014년부터 또다시 김이라든가 멜론 이런 걸 받았는데요. 근데 이 리스트를 보고 있으면 약간 골때린 부분이 뭐냐면 2013년까지는 정육을 주다가 2014년에 갑자기 선물이 김으로 바뀌는데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윤석열이 좌천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고기를 주다가 좌천이 되니까 선물 등급도 갑자기 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정육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게 스팸이라고 해요. 아무튼 민주당 측에서는 이와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3부 토권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직무 유기죄하고 사후 수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즉각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3부 토권 회장관은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고 특히나 최근 10년 동안은 아예 만나거나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강조했으며 또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의례적인 수준의 선물이었고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3부 토권의 노조 위원장이 기자에게 제보했다라고 하는 명절 선물 목록은 작성자, 작성 시점과 경위, 이행 여부가 모두 다 불분명하다라고 반박을 했고 또 그 문서에 이름이 적혀있다라는 것만으로 인연이 돈독하다라던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물의 목록을 보더라도 명절에 김이나 꽃감이라든가 밤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고 사건을 봐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선물 리스트만 보면은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이상할 만한 선물들은 아니에요. 선물 내용 그대로만 보면은 이거는 뭐 사실 뭐 아파트 관리인 아저씨라든가 주변의 지인들하고 흔하게 주고받는 그 정도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뇌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싶고 물론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액면 그대로만 보면은 이거 받아 먹고 수사 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됩니다. 본인들 같으면은 김이라든가 스팸 받아 먹고 수사 봐주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민주당 진영에서 턴다고 터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눈에 띄는 것도 있는데 좌파 진영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선물 리스트를 보니까 김이라든가 밤, 스팸이라든가 멜론 등인데 이거 받고 봐주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네요. 아무튼 뭐 김이라든가 밤 같은 거 받고 수사 봐주기를 했다라고 우길 경우에는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